안녕 삼장! 오랜만 오랜만! 어? 맥주병 오빠! 지금 오랜만이라는 말이 나와!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데 걱정이나 했어? 응? 후훗! 이 먹진 액! 맥주병이 사인을 해주지! 붓나와라! 붓필! 으하하하하하! 어때? 멋지디? 멋지디? 어디다 사인해줄까? 아 진짜 왜 그래요? 진짜 걱정이나 했냐고요! 사인해줄려고 했는데 화만 내네! 에잉! 으아아악! 미세먼지야 사라져라! 바람풍! 으아아악! 바람이 너무 세요! 난 이제 무리야! 으아아악! 으으 이 정도로 안 해도 된다고요! 공기청청기 사서 주면 되잖아요! 으아아악! 미세먼지 다 이리로 오거라! 북잡을 놔! 이거 다 먹어라! 우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! 잘 먹을게 흥룡! 역시 넌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구나! 고마워! 흠흠흠! 뭐지? 너한테서 불길한 예감이! 아니겠지? 흐흠! 너를 챙기는 사람은 없어! 배고파! 갑자기 왜? 너를 데려갈 거야! 어, 어디로? 정글어! 그럼 불길한 말은 왜? 나 맹구를 존경해서 장난친 건데! 그걸 믿었어? 손오공 바보래요! 믿고받으십시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